하나의 기술 분야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기술에만 깊게 파고 들어가면요 그건 어느새 그곳이 여러분들의 무덤이 될 공산이 커요 안녕하세요 글쓰고 강의하고 개발하는 사업가 강창훈입니다 시니어 개발자이고요 본업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로 전체 IT 시스템의 각 분야를 기술적 관심사에 따라 나누어 적정 기술을 적용하고 동시에 전체 시스템이 일관성 있게 동작하도록 큰 그림을 그리는 일들을 주로 진행해 왔습니다 23년 동안 헬스케어, 제조, 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과 트렌디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적용해 각종 웹 기반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다 많은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글로 또는 영상으로 또는 유 무료 강의로 꾸준하게 공유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금번 모드의 연구소 오름캠프에서 수강생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양한 오픈소스 기술에 대한 공유 전파 활동을 함에 따라서 어워드인 마이크로소프트 MVP를 2023년도 수상을 하였고요 마찬가지로 네이버 클라우드에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 공유 활동을 열심히 한 분들에게 제공되는 어워드인 네이버 클라우드 테크 엠버서드 마스터를 수여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풀 스펙 전문 과정 23년차 경력의 저 강창훈이 여러분들에게 자바 스피트 풀 스펙의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대 AI, 생성형 AI 시대 또는 로우코드, 노코드 시대에 비치불가 개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제시해 드린다면 바로 여러 개발 분야의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IT 분야는 기술의 러닝 커브는 낮아지고요 기술과 개발 트렌드의 변화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 분야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기술에만 깊게 파고 들어가면요 그건 어느새 그곳이 여러분들의 무덤이 될 분위기 많이 커요 이런 현실 속에서 자바 스피트 개발 언어 하나로 프론트엔드 직군, 백엔드 분야, 서비스를 모두 개발할 수 있는 오름캠프 자바 스피트 웹 풀 스택 개발자 과정은 요즘 시대와 글로벌 IT 시장 흐름을 정확히 반영한 개발 교육 과정이라 생각하였으며 국내외 채용 시장에서도 자바 스피트 언어 기반의 풀 스택 개발자 직종에 대한 인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무적 프론트엔드 기술로 리액트를 백엔드 기술로 노드JS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유한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른 과정과 오름캠프 자바 스크립트 웹 풀 스택 과정을 비교해 보면 먼저 가장 큰 차이는 실무적인 내용 기반으로 교육 내용이 꽉 차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강사가 아닌 2년간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현업해서 직접 개발해 오면서 쌓인 실무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4년간 강의 현장에서 개발자를 양성한 강의 경험을 추가해서 설계된 실무형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을 통해서 기술의 개념을 이해하고 기술 사용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관련한 기술을 정확하게 구현하여 고객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사항들을 해결하는 바로 실무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그저 개발로서 끝나지 않고 글로벌 1위 클라우드인 AWS 국내 1위 클라우드인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를 통해서 개발한 내용을 직접 서비스해보는 전 과정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실무형 교육 커리큘럼을 완성하였습니다 오른캠프 자바스크립트 웹 풀스텝 과정을 수강하면 여러분이나 고객이 원하는 웹 기반 시스템의 개발 및 서비스가 가능하며 프론트엔드, 백엔드 분야를 모두 커버하는 웹 풀스텝 개발자로서 창업이나 취업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과정 수료 후 당장 실무 프로젝트에 참여해도 조직이 원하는 또는 프로젝트 팀에서 원하는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교육 과정에서 위치하는 단계 프로젝트 스테이크 스테이크